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림의 6장 26절 비포를 이하의 말씀으로 가슴이 하얗게 야외와 가는 날 별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엔 형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백입니다 고백은 형식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것은 형식관계는 어떤 것이냐 열쇠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열쇠를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지적합니다 또 사탄 짓을 안다 하나님의 일을 너는 방해하는구나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완전성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처형법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완이라는 야베스의 후손이 황제들이 되어져서 열 황제가 계속 누굽니까? 네로 황제가 여섯 번째 황제였습니다 계속 자기들이 보금이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됩니다 돈을 의지하다가 지옥 갑니다 돈 때문에 시험들다가 지옥 갑니다 돈은 좋고도 좋지만 진짜로 인간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개했나 영혼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마치시킵니까? 그래도는 믿음 있어 교회 다녀 그렇게 마치시키고 그거 이해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고백한 사람들은 열쇠도 받지만 사탄짓도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 지여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말씀해 보면 그러면 첫 번째는 고백인데 이 고백이라는 말은 호몰레게오 4장년 24장 14절의 고백입니다 동사 미완료 미래 제1부정과고 고백은 미래를 위해서는 거예요 고백했다고 해도 현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의 형식관계는 열쇠를 받는데 겉관계야 이거는 마음도 안 바뀌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도 칭찬받았거든 그런데 금방 그 칭찬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우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작정을 하고 있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완료 동사 미래 제1부정과고에서 유래가 됐는데 호모라는 함께 플러스 로고스 말씀 그래서 말씀과 함께 인정하다 말씀과 함께 약속하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그럼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앞에서 약속하고 예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믿음의 형식은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내용관계입니다 형식을 지켰으면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때 뭐를 주느냐 열쇠 사용권을 주세요 순종은 열쇠 사용권이에요 열쇠는 마르테아흐라고 합니다 사사기 3장 25절 실마리를 찾아내는 비결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하면 이제 실마리를 찾아내죠 열쇠를 받았습니다 한 번 순종해 보니까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해 주느냐 믿음을 확 주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신의 선물이라고 에베서 2장 8절에 했잖아요 똑같이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길을 막고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지식으로 들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영으로 들어요 그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나를 끌고 다녀요 믿음으로 이거 해 괜찮아 너 마음 바꾸지 않는 한 계속 고통이다 바꾼 척 하지 마 다 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보여 진짜로 보여 내가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대화의 상대자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어지간히 현실적으로 얘기해주면 대화가 안 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상대방만 손해야 상대방만 손해야 네가 뭐 하는데 예레미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 27절에 이미 요새를 올려줘서 다 보고 살아가는데 뭘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오다가 조금 부족된 사람도 있어 또 거기까지 오는 동안 헛수고야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믿음의 형식을 가르쳐 드렸죠 첫 번째는 고백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매사건 적용 이게 응답관계예요 매사건 적용이에요 이 응답관계는 뭘로 가느냐 상속관계로 가요 매사에 적용을 잘하니까 어떻게 날마다 그걸 가르쳐줘 믿음은 센서 감지입니다 센서 감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빨리 해야지 차 지나갔어 손 들어봐야 소용없어 그 차가 다시 돌아오면 나하고 피가 같아야 돼 저분이 아빠야 돼 그래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그렇게 와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정신 나간 녀석이잖아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너 마귀를 잔뜩 갖고 믿음 없는 게 당연한 일이지 마귀를 쫓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마음이 안 바꿔지면 나간 척하고 마음이 바뀌어지면 못 들어오고 오늘 말씀에 나이 뭐니야 그거 했잖아요 귀신을 가지다 그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갖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악한 운명이에요 그럼 이게 깨끗하게 해가면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요 뭔가 모르게 몸이 좀 신통책 아나 신이 통하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가벼워지고 산뜻해요 어? 그런데 뒤에서 잡아다니지 입에서 벌리고 아픔을 시키지 눈물은 나지 이거 얼마나 힘든 거야 꼭 깨닫길 바랍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매사 매사건 적용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상속관계라고 그러고 이거를 혈연의 피관계라고 그래요 하이마타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 어둠의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야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숨쉬기가 너무너무 좋은 사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장하고 나리를 지배를 하니까 걱정이라는 님이 못 들어와 아니 걱정 없으면 찾으러 다닌다니까 걱정거리가 없느냐고 다음 달이 무엇을 내야 되느냐고 아니 내일 다 해결해준다니까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설명합니다 제가 묵상한 거 믿음은 직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직장이야 아멘 너 믿니? 아멘 그래 가죠 너 믿니? 그래 이렇게 믿지 않으면 남이야 남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성령님하고 사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극과의 관계입니다 남은 극과의 관계야 남한테 조금 아쉬운 소리 하려면 내가 열 배는 낮아져야 되잖아 아멘 그런데 예수님한테 여러분 열 배 낮아져? 그렇지 낮아지지 다 눈 보니까 낮아지는 것 같아 낮아지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과 선택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과 거룩이라는 것과 은혜라는 것 내가 선택의 조건이 없어 정해놓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되잖아 왜 나가야 돼요? 한 달 있다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200만 원이야 한 달 믿음이 그 200만 원에 예수님 뜻도 어기고 예수님 멱살 붙잡아서 집어치고 직장한테 달려가는 거야 200만 원한테 팔렸어 하루 계산하면 얼마 가지도 않아 그런데 눈 깜짝하면 별 하나를 주셔 예수님은 별 하나를 그래서 소가성 여인이 여섯 가지 악조건을 예수님 한 번 만나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은 한 번 밟고 줘 한 번 밟고 줘 너는 장려하고 커버한 다를 것이 없다 이래 예수님이 너 남편 여섯 번 바뀌었는데 지금은 혼인신고도 안 했네 주제는 네가 아는구나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하고 맨바디 안 했는데 마음이 고쳐졌어 옛날에는 위선적인 신약이라 시잡을 쓰고 살았는데 12시가 수가성 그쪽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나와요 우물가에 물은 기르다 먹어야 돼 그때는 관계시설이 잘 안 돼서 물이 그때 동네에서 자기 얘기하는 걸 여러 번 들었어 아이고 또 바꿨대 뭐다 아니고 남편 또 바꿨대 이런 소리를 뒤에서 들으니까 절대 9시나 10시나 못 나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물 기르러 갔지 다 시잡수 가서 누군지 위장하잖아 우리가 믿음 있는 척 위장하잖아 거룩한 척 위장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과 형식관계만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와서 앉았고 아멘하고 잘해볼게 다음부터 내가 이걸 안 하면 개년입니다 소년입니다 이러도 해 그런데 개년이 아니여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 고치지 않으면 계속 고난일이야 너 이러도 안 할래? 너 이러도 안 할래? 마음은 누구나 다 고쳐야 돼요 마음이 정체되면 이게 불신앙이야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높어지면 사단도 마음이 높어져 계속 높어져 그냥 사단이 나를 그냥 놔두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게시록 21장에 하나님 아버지 대우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이 두 개가 이마에 인이 베겨가지고서 스포라 기조로 불도장을 받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야 그거 뭐라고 했는데 아주 환장해 못 견뎌해 인진받은 게 아니거든요 스포라 기조는 푸레네수열로 됐다고 했잖아요 코를 뚫어서 가난에다가 걸어놓는 거야 고통에다 걸어놓은 거야 질병에다 걸어놓은 거야 부도에다 걸어놓은 거야 무시당하는 거에다 걸어놓은 거야 그거를 통과를 해야 인진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진맞으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큰 일일 수가 없어 인진받는 일곱 가지 재앙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스포트예요 인진받으면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야 인진받지 못한 사람한테 또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직장이라고 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직장생활 별일을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이마타라는 예수님과의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꾸 의심해 진짜로 그렇게 해놨대요? 진짜로 그렇게 정해놨대요? 날마다 거지 도는 거야 10년 금방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믿음은 높은 보금과 얕은 보금이 있어요 높은 보금은 마귀가 벌벌떨어 이 높은 보금은 그냥 선포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의심 없이 고쳐져보니 열 문둥이병 고쳐져보니 두 사람만 제사장 찾아가 열 사람 중에 예배들 때 합격한 사람 두 사람이야 고쳐주면 뭐래? 제 방식대로 가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응답 좀 잘할 것 같지요? 더 큰 귀신이 붙어 더 큰 귀신이 뭐예요? 내가 제일 편리한 방법을 찾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편리하는 방법을 찾으니까 소리 지르고 막 묵박지 이러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속상할 때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연단 끝났나 안 끝났나 알아요 겸손한 자는 보겠나니 제가 당을 키워보러 얻을 것이며 차지할 것이며 그러면 높은 보금은 의심을 안 해 아니 저 황금 올라갔다 왜 내려와? 왜 내려와? 직분이 높다고 높은 보금은 아니거든 가정스러운 보금이지 그건 내로왕자처럼 세상 권력이 보금이 아니에요 지들이 만들었다고 보금인가? 보금은 하나님이 보금이지 유앙겔리온 신들의 하사품 신들이 내려주는 하사품 유우는 좋게 친절히 잘 하나님은 나쁘게 선물을 주질 않아요 두 번째는 얕은 보금 이 얕은 보금은 치사해 상당히 치사해 그래서 얕은 보금은 내가 조절해 내가 조절해 믿음은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해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림이한테 그러잖아요 이제 15장부터 16장에 보면 너 내 맘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한 사람은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다 죽일 거야 너 결혼 오면 내 부인도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건데 은혜는 뭐예요? 부정적인 습관이 없어져 어둠의 권세는 부정적인 말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거 댄디야? 벌써 삐딱하게 얘기하는 거거든 댄디야! 할렐리야? 고치라고 하면 내가 고치라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도 아마 사장님이 그러라고 하면 잘릴 것 같아고 200만 원 믿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200만 원조차도 막 신겹게 살아가니까 2억, 20억, 200억, 2천억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5경이라고 그러는데 5경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 스스로 가치를 결정해 2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2천만 원이냐 2억이냐 한 달에 월봉이 그러면 난 그래요 많이 받아갖고 많이 드리면 돼 조금 받아갖고 조금 드리는 거나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갖고 많이 드리고 누룸박 쫙 긁어먹고 누룽지 긁어먹고 밥 먹고 얼마나 좋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얕은 방법은 얕은 복음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회한 결정을 믿음이라고 그래 나를 우회한 결정을 트릭이라고 그래 트릭 믿음 있는 것처럼 다 알아볼 수 귀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렇게 이쯤 하고요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남유다 왕국 백성들 북 이스라엘의 제약을 그대로 답습해 저 사람 욕하더니 저도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 얕은 복음이라 얕은 복음은 저도 못 씻어 깊고 높은 복음으로 들어가야 완전히 씻죠 우리 제약을 제약은 뭐냐 의심하고 복종 오지 못하고 순정은 즐거워서 하는 거 복종은 두려워서 하는 거 이왕이면 즐거워서 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하겠어요 내가 이거를 예수님한테 드리는 하고 얼마나 예수님 식사를 대접을 얼마나 내가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잡수셔 넘어가다가 채우셔 저야 저는 실컷 먹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잡수세요 그러니까 엉엉 오셔 예수님 내게 안 넘어간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전기세, 수도세 다 빌린 거 안다 너는 21세기 마리아다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북 이스라엘의 제약을 답습하며 유다를 향한 해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 경고를 담은 이 말씀인데 왜 다락한 사람들을 고다로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내 길을 가야지 여러분 길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데레크, 신이 정해놓은 운명 다장마당으로 가다 다장으로는 가보니까 거기 아파트 있대요 타우밸리스 아파트가 있대요 내가 약속을 받아 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믿음 내리고 들어가니까 자산이 얕은 믿음이야 월세 내는 거 받아 냈대요 웃지도 않네 싫지? 그럼 마음 좀 고쳐봐 여러분들 고쳐보세요 마음 좀 마음은 정신은 고쳐진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용기를 내서 다 호흡을 벗고 즉시즉시 하자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말씀드렸죠 트릭을 써 믿는 척 헌척 믿는 척 척이 트릭이야 나를 위한 결정이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야 내가 가난하다라고 한번 해보자 두렵더라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그림자로 다 조명빨을 해줘가지고 마귀사탄 못 들여야게끔 연극 보면 이렇게 이천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조명빨을 하고 그 사람만 비춰주는데 하나님이 나 지금 어려운다 이거 비춰주실 거야 아멘 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결정을 해보냐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런데 다 자기를 위해서 결정해 이거는 내가 절대로 못해요 못 주면 좋대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여호 들어주시옵소서 스무살짜리가 60, 70, 80 먹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야 꼭 그렇게 알고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마르고 마시아 비부 주의로부터 두려움 공포로 둘러있었다 둘러있었다 바트 안미히게로 사크 두르고 내 백성의 딸 너희는 삼배를 둘러라 직역은요 의역은 굵은 배 내 딸 백성들아 굵은 배를 둘러라 그러니까 굵은 배 옷을 입는 것이 회계의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시계로 동사 갈령 미완료 명령형 여성 2인칭 단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부인으로 본 거예요 부인으로 봤을 때는 어지간히 고백하면 다 용서를 해줘 창녀로 내려가면 힘들어 거룩의 능력을 많이 받아야 창녀의 옷을 벗어 금방 창녀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죠? 트릭을 쓰는 거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 거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면 순식간에 거룩해져요 순식간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원형은 하가르 원형은 하가르 원형 미완료 능동태 분사 수동태 분사 그러니까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것은 능동태는 진짜 스스로 하던지 분사니까 회계를 한두 번 해갖고 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했슈 뭘 잘못했냐 네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봐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보통 생육법으로 낳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죄를 가지고 와요 저거 나 까는 거야? 벌써 죄가 들어온 거야 그래 깐다 밤 열 때 까서 너 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는 까야 나가요 이렇게 오픈시키는 거야 말하자면 너 나가라 존 마를 때 나가 나 능력 많이 받았다 그전에는 나 이것 때문에 울고 풀고 그랬지만 그런 거 아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니 나도 철들었다 예수님 어머니 말하는 13살에 그 노인네 오고 결혼했어도 안메 오고 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을 순식간에 쓰고 마라 그리고 믿음을 크다고 정해놓고 마는 거예요 수동태 분사니까 누가 둘러줘야 돼 집사님 요렇게 해게 해 수동태 분사니까 지가도 안 하지 수동태도 누가 관심도 없지 큰일 났대야 큰일 났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천국이라는 성을 다 줬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줬는데 믿음은 은혜로 갖고 가야 돼 은혜를 받으면 희생 이름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를 받으면 동기부여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 희생하는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희생의 대가가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입으면 서러운 것이 없어 두려운 것이 없어 부러운 것이 없어요 내가 말도 아스다로가 바할 찾아가가지고 새 사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띠를 띠다 행장을 갖추다 단단히 태세를 갖추다 이렇게 두른다는 게 단단히 태세를 갖추는 거야 아 나 요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상처를 받더라 그러면 상처를 받으면 귀신 3천마리가 도는데요 지금 주님이 그래요 죄짓 때 2천마리인데 천마리가 올랐네 그러니까 되게 서러운 거야 그러면 서러우면 헌신한 상금이 안 올라간대요 상금이 안 올라가니까 상금이 올라가면 늘 교제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마 빨리빨리 너 보다 내렸지 그거 빨리 해야 넘어가는 거야 영감 좋다고 그랬지 감동 좋다고 그랬지 네가 주저저가면 날라가는 거야 야 어떻게 천사를 붙잡아 매놓냐 게시록 11장 13장에는 악한 천사 4명을 붙잡아 매놔요 그럼 내가 선하면 악한 천사는 하나님이 다 붙잡아 매놔 심판 때는 14장에 가면 풀러놔 그걸 풀러놔 무적행에서 또 올라와 요번 주일에 게시록을 복습으로 할게 1장서부터 인친받은 재앙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인간이 돈 좋아하니까 우리는 돈 욕심이 끊어져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되지 돈을 방석으로 안 줘 야 돈 너 위에 가만히 있자 이렇게 명령을 해야지 돈 보고 오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고전 히브로 가보니까 허리를 졸라매다 제지하다 칼이 채워진 복장 그러니까 고전을 칼이 채워진 복장입니다 들었다는 게 이게 칼이 뭐죠? 복음 복음을 둘러서 이렇게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왜시랬냐 로마 황제가 말한 게 복음이었거든요 지들이 그 장세기 10장에 보면 야베세 후손 야완 그 후손들이 로마를 지배를 해서 자기들끼리 황제라고 도미니우스 황제 무의끼리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걸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성경도 몰라 그러니까 교회만 다녔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야완우손들이야 돈 많지 세상 권력이 야완우손들이야 천국 못 가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쳐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 후손들이 그러니까 졸고 가고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구원 못 받아 구원 받았다는 건 뭐예요 늘 악을 이기는 거야 악을 태칸백성은 태칸백성은 악을 이겨 사이드로 가서 문제지 신양의 계량기가 양심이에요 나 주님 만날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아주 고집센다 하면 3년 쓰러트려 놓는데 나 칠칠까지 산다고 그랬으면 이제 67살에 나를 쓰러트려 놓겠구나 딱 채갖고 안 가 회계를 시켜야 되니까 욕 나가는 기간이 3년이야 지금 마음 고치시길 바랍니다 겁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들도 끊어놔 회계시켜야 돼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버겁고 이래야 눈물 범벅이 나와 앞에서는 아빠 먹어 엄마 먹어 그려 먹어 이렇게 됐잖아 중풍 맞아가지고 갔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끊어놓는 거야 하나님이 회계시키려고 이래도 마음 안 고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정해놓은 건 법이라니까 선악과 먹지 마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무얼 들으려고 그래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방장맞게 은혜 맞기를 바랍니다 난 설교를 유언하듯이 하는 거야 보장성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칼이 채워진 복장이니까 마귀들이 벌써 벌벌떠어 예전에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그분이 아닌 거야 와보니까 눈치만 파랗파랗 끼고 다 무릎 꿇었네 마귀들이 사탄이 귀신이 떼비 떼암오니 아는 거 같고 저것들 못 당해 그래 나 떼비다 넌 떼암오니고 넌 내 밑인데 이렇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것들에 와서 무시한다니까 저분 오신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야지 공동무질 왜 무서워서 못 가 다 도망가야 되는데 다 도망가야 되는데 집에 받다 보니까 무서운 거야 어라 예수님 보고라는 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온다니까 자 그래서 띠를 띠우다 출애 걷기 29장 9절 묵다 잠원서 31장 17절 동이다 이사야 15장 3절 두루다 예림의 4장 8절 띠다 이사야 22장 12절 차다 사멸상 25장 13절 구르며 바에펠 에펠 슬피 재에서 구르며 26절이에요 슬피 재에서 구르며 그러니까 죄를 단단하게 아무도 모르게 지은 사람은 이렇게 과정이 복잡해 예? 예배 드릴 때 과정을 안 따져 그냥 암에 넣으세요 예? 그냥 형식적인 암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금방 믿음에 믿음에 그렇죠? 고백 형식적인 관계야 고백은 그냥 예? 안 올라 안 혼나야 되니까 오늘 오는 거야 그냥 예? 어쩌면 이렇게 잘한 데야 예? 그런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진짜로 라는 거요 신이신 예수님한테 진짜로 라는 거요 사람한테면 복잡해 그럼 예수님이 진짜로 하면 진짜로 해서 나를 바꿔줘 도무지 못 바꾸는 게 나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 아들이다 아들이라도 못 바꾼다니까 예수님한테 바에펠 불볼리 전치사페 장모음화 명사 남성단수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럼 죄를 뿌리고 다니면 다들 그래 저 사람 무슨 죄를 져도 저렇게 죄를 뿌리고 다녔냐고 그러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어둠의 권세가 안 뚫고 들어와 남의 거 다 간섭하지 말고 내 거를 간섭해야지 믿음은 내 나라야 내 천국이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살아가는 내 나라야 믿음은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사탄 좀 불러보고 물어보고 내가 옛날에 이걸 물어봐야 되겠네 그렇게 하지마 그건 죄를 불러오는 거야 처방을 내려주면 궁금해도 하지마 분석도 하지마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된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둠의 권세가 아주 궁금해가지고 핑계를 댄다니까 옛날에 어떤 왕회장님이 그냥 조인터 한 번 가고 서울 본사에 와서 근무해 줄을 섰대 조인터 맞으려고 왜요 가족하고 헤어져서 안 살라고 그 소리 한 번 들고 마귀 다 나가면 됐지 같이 마귀하고 연합작전을 써가지고 뭐라고 그래 왜 좀 시원해졌지 꼭 해결받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불리의 전제 다 빼니까 죄를 늘 가지고 살아가야 죄 속에 들어가야 돼 아이고 말 조심해야지 아이고 말 조심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말이 죄와 마귀를 불러오는 거니까 정관사 장모음 하니까 평생입니다 명사 남성 단수입니다 회계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입니다 원형은 에페르 명사 남성형에서 열려졌습니다 흐트러 뿌리다 고전 히브레가 보니까 자신을 먼지로 여기다 아멘 아멘 나야 자신을 먼지로 여기는 거야 먼지가 무슨 말을 해 아멘 먼지라고 그러는데 입만 있어 입 다 이유가 있거든 내가 힘들어서 너 그거 넘어가면 다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멘 어찌 대천데 응답대가 오면 용트리 뭐 해 그 다음에 자신의 고통 수치를 태우다 이게 죄예요 자신의 고통의 수치를 태우다 그 죄를 뿌리고 다니는 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수치야 까는 설교 까는 상담 뭐 인격 못 오는 상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고통의 수치를 태우고 내 자신을 먼지로 여기니까 불지 않는 것만 더 다행이지 뭐냐 푹 불어버리면 가버리잖아 그 다음에 자신을 통해 해게 하다 이런 단계로 그런 거죠 그래서 티끌 장세기 18장 27절 제 민숙이 19장 9절로 번역됩니다 외아트 발레시 그리고 너희는 굴러라 제에서 슬피 굴르라는 거야 대굴대굴 굴러야 어떻게 되죠 영혼에 있던 마귀가 툭히 쳐 나오면 나오는 거야 영혼이 뭐죠 생각 관념 이데아 사상 속에서 나를 막 끓고 다니는 거야 너 좋은 대학교 나왔어? 좋은 대학교 나왔다 예수 성경대학 나왔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최고예요 그러다 개성용법 접수다 왜 동사 히트 파일형 명령형 여성인증 단추니까 히트 파일형은 제기 반복 강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해계의 기도를 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게 뭐죠? 주님이 방어해 주는 거야 너 이제 들어가지 마 들락날락하는 게 마음을 안 바꾸니까 그냥 들락날락하거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도자보고 미안하니까 오바이트하고 그러는 거야 저게 나왔다니까 마태봉 28장에 귀신이 얼마나 싹싹 빌어요 지극히 높으신 다윗의 왕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당신과 나와 무슨 원수가 있길래 나를 이렇게 입니까 나 이제 무덤사에서 나온 사람 저 사람한테 나왔으니 내가 들어갈 것은 저 돼지대 같으니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박아보공에 예 군대입니다 그렇잖아 그래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안 봐준다고 생각하면 싹싹 빌어야 돼요 너 들락날락해거라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들락날락거리라 그럼 계속 나는 해결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거야 메타노냐 메타라는 것은 모든 관계 전체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되면 하나님은 빛을 줘 빛은 뭐예요? 방법 방법이 빛이에요 하우 앞에다가 노하우 알아가는 방법 그죠? 탁월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야다토다 하나님과 동치모인 것을 지식으로 준 거예요 야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렷한 사냥꾼 또렷한 사냥꾼 마귀 잡는 사냥꾼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귀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 집사님 이런 목적 갖고 들어왔네 그런데 용이네 뱀이네 능구랭이네 이리네 늑대네 바다거북이네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으면 동질감을 가지면 그 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예수님이 딱 문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들어가 봐라 이제 고쳐졌다 이제 동력자가 됐다 조금만 하면 뜬자 뜬다 뜬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네가 그렇게 해봐라 내가 기둥 맞추고 빌리지스단 들어간다 내가 기둥이다 이래야지 그래 예수님이 아 너 참 하지는 잘 못하지만 말은 참 잘한다 그래서 아주 내가 아주 그냥 들어오지 말기로 했다 예수님이 믿음 안 지면 진짜로 안 믿어진다니까 근데 손해볼 것 같으니까 믿는 척하고 가다 보니 얼마나 어렵고 있어 진짜 믿음은 왜 안 해 예? 아니 진짜 믿음은 왜 안 해 예? 진짜 믿음은 기도시키면 왜 안 해 아 나 오늘 요즘 좋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 만들었어 일수 기도 예? 찍었습니다 주님 응? 왔니? 자자자자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제는 주여 아버지 예 그래요 응? 조건을 많이 걸질 않아요 하나님한테 시키는 대로는 게 제일 좋아 김구나 하면 예? 먹을까요? 응 이거 그리고 빵 하나 두는 거야 아 맛있어 너 배고팠구나 응? 물도 먹어야지 다 하셔 응? 다 하셔 봤구나 오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둥 안 될 줄 다 알아 말로만 트릭으로 기둥이라고 하는 거야 사랑받으려고 네? 관계만 속이려고 하는 거야 관계 속이는 거 다 알지 네? 아니 그러니까 어젯하는 건 관심 없는 거야 거짓말에 반응할 필요 없어 그냥 놔두면 거짓말이 예수님이 들통나게 해다 응? 그걸 굳이 불러갖고 소짜땐 그랬잖아 불러갖고 진짜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가 가슴에 싸놓고 살면 살수록 손해야 이거 내쫓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깊이 영혼 속에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그냥 잘라내야 돼 내 영혼을 어떤 데를 잘라내야 돼 도려내야 돼 테필라 자신의 죄를 도려내다 무딘 검을 날카롭게 갈다 무디 기도 이 테필라는 기도잖아요 무딘 검이란 뭐냐 좋은 게 다 좋디야 나쁜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베르토브 대단히 좋다 대단히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고쳐졌으면 어둠의 관장 왔다 갔다를 하네 주님 그만들어가라 너 이제 내 신부다 내 애인이다 애인 닿으면 환장하잖아 쌈도 못 오는데 생명 걸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는 분인데 야 너 별 두 개 가져라 서너 개 가져라 이러시잖아요 호미로 깔짝깔짝 야 너 그냥 트럭 다 사줄게 너 가브리엘 천사장 다 그냥 칠십만 다 붙여줄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자그만한 반응에 반응을 안 나타내 그리고 미래를 개척해 주는 게 정관사 지정해 주는 건데 개척을 해 줬기 때문에 난 가면 주인공 되는데 그거 가는 게 힘들어해 아주 대리크 신이 수동적으로 정해놓은 타장마당 운명 신이 수동적으로 정해놓은 운명 신이 운명을 정해놓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 예배드릴 때는 다 개발되는 거야 하나님 거 받아야지 주의 정권 받아야지 쏴야지 아멘어야지 내 안에 있는 거 쫓아내야지 해결해야지 내쫓아야지 그러니까 단세포는 못해 아멘했는데 어디까지 아멘한 거예요? 그냥 저거 정합예술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50명, 5만명, 3만명 이렇게 붙어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간섭해서 이렇게 착착착착 생각나게 해 주는 거예요 천사는 이 시대는 성령님이 부리는 것이고 천국 가서는 우리가 부리는 것인데 그래서 천사가 저 사람 속에 들어가면 내 사람이 되는 거야 상속받는다 그럼 저 사람 쪽에 들어가서 나에게 상속적으로 모든 서류나 모든 방법이나 모든 환경을 갖춰놔 그럼 난 몸뚱하려면 가면 돼 옷은 어떻게 입고 할까? 이렇게 이렇게 위터리는 빨간 거 아래터리는 이렇게 이렇게 환장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런 게 어디시오? 있어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해결하려면 무조건 아멘해 아멘해야 돼요 자, 구르며 발라시, 고전히브라 합니까 반복적으로 곡하다 반복적으로 곡하는 게 제 위에 구르는 거야 자신을 먼지로 여기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겠어 먼지가 닦아내지 않는 것만 해도 내쫓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저 성 밖으로 내쫓아 예수님이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를 못 받아 그때부터 이제 불평자가 되는 거야 돈이 나를 좋아하게 해야지 내가 돈 좋아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야 그래야 은행 하나 세워줄게 얘 그 선교은행 세웠잖아 거기다 무조건 재우느라고 그랬어 장노님한테 자, 그래서 뒹굴다 호곡하다, 통곡하다, 애곡하다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안 했네 재에서 구르다 재, 흐르는 물과 혼합되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다 이게 재예요 흐르는 물과 혼합되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애도하다 이것이 재입니다 베벨 슬퍼하다 슬퍼하다 베벨 슬퍼하다 재에 앉아갖고 슬퍼하는 건데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이니까 재를 한두 가지가 지은 것이 아니니까 계속 연상을 넣으면서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먹고 싶어서 눈가사탕 살짝 하나 이렇게 막 하고 입에 다 싹 넣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우개 하나 훔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의인이라 그런 거 없을 거야 자, 원령은 에벨입니다 고전 히브레가 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애도식 이게 슬퍼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꾼이 하루에 40만 원씩 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는 것만 호구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면 4억을 주실지 40억을 주실지 몰라 내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야 여태고 모르고 재진 거니까 재를 알고 야 신나다 내가 막 데리고 오고 막 바바바르겠지만 그거 너 쌓인 거야 너 뺏겨내야 돼 그런 소리 듣고 지금 아멘은 한꺼번에 뺏겨내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죠? 그거예요 지금 이게 애도식을 하는 거야 내 영혼이 얼마나 이 죄에 쌓여가지고 숨도 못 쉬고 막 활발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막 그냥 주눅이 들고 박지를 못하고 그죠? 그 어디 가면 면접 보면 박내 이러지를 못하잖아 박내 현광 나 떼내 오시면 되겠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아 원영은 에벨 엄원영은 아발 고전 히필령은 죽은 자들은 애도식이고 히필령은 슬퍼하기 시작하다 히터파령은 고굴하다 히필령은 능동사역형 히터파령은 재기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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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탄식하다 철양하다 애통하다 애곡하다 그런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히드 아시라크 너는 너희를 위하여 독자 아들이 이름같이 그러니까 자식이 죽은 것처럼 떼굴떼굴 둥글면서 회개해야 죄가 나간다 이런거에요 그러면 자식이 죽으면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거야 네가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못 만나주는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들이 습관성 산당과 습관성 아세다롯과 습관성 바할한테 계속 지배를 받고 문화의 사탄의 전략에 노출이 되어져서 그쪽으로 자꾸자꾸 가는거야 바할은 돈이라고 그랬죠 아세다롯은 장수 다산이라고 그랬죠 그런거를 자장하는거야 구원은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그러고 삶의 별리의 수단은 다른 신을 믿는거야 그걸 되게 싫어하는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바벨론에서 수입한 잡신이거든 잡신이거든 그러니까 죄가 나가려면 약간의 고통과 고생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고쳐지지 사람들이 폐암이 왔다면 그때서 담배 끊잖아 괜찮을거야 괜찮을거야 이러다가 콱 쓰러져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는거죠 이제 담배 피면 즉시 돌아가십니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서 끊는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이요 야하드 형용사 남성 단수 어머니역은 야하드 하나가 되다 결합하다 연합하다 일심 그래서 유일한 피할 바가 없는 그게 독생자라는거지 독자라는거야 그래서 무남독녀 사사기 11장 34절 독자 장세기 22장 2절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고독한자 시편 68장 6절 애하들 자문서 6장 3절 그럽니다 아시라크 너는 하며 뭡니까 미스 바드 탐로림 기 피트 옴 갑자기 왜냐면 심한 통곡으로 직역은 갑자기 통곡이 내 독자가 가서 통곡이 말것이라 지금 26절 하는거지요 통곡할지어다 독자를 이런같이 슬퍼 통곡할지어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다 갑자기 온다는거요 갑자기 옵니다 피트 옴 키 왜냐하면 피트 옴 갑자기 올 것이다 키는 이유 원인 설명 접속사입니다 의역은 이민이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직역은 왜냐하면 설명을 해주는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꼭 설명을 해줘야돼 요거 안오지 이 큰거 안온다 요거 안오지 5년 늦어진다 요거 안오지 하나님 잠잠하신다 요거 안오지 10년 그냥 지나간다 이러는거에요 키 원인 설명 이유 원인 설명 접속사에요 피트 옴 갑자기 형용사 부사 큰거던지 작은거던지 원장은 피트 옴 베타라는 어머니 어근에 소리됐습니다 부사로 이제 고전 헬러로 가면 눈 깜빡이는 눈 깜빡이는 재빠른 시간 그렇죠 눈이 깜빡이는 재빠른 시간에 너희 독자 아들 이삭이 죽은 사건이 나타나듯이 이삭은 아니고 죽은 독자가 독자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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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53년에 있다가 싹 망하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순진했어 우리는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럴 거야 우리는 막 엄청 무서운 분 있잖아요 빨간 데 뛰고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법을 지킬 때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해결해줘요 예배 드리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고 짐승정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호련히 불쑥 이사야 30장 13절 순간적으로 졸지에 당장 속히 이런 것이 피트홈이에요 피트홈 호레프 가라 아베르 갑자기 겨울 강추위가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냥 갑자기 영하 17도로 확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곡할지라 미스 파트 탐누림 통곡할지여다 의역은 지역은 심한 통곡 그렇죠 통합니다 명사 남성 복수 탐누루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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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입니다 어머니역은 마라릅니다 모질고 혹독하고 슬프다 이게 통이에요 곡은 뭐예요 노래야 모질고 혹독하고 슬프다 회계할 때 최고 좋은 때가 주의종이 정관자로 지적해질 때 그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가 도덕경에 가지면 살과 같이 파내야 돼 사르크스 쇠소를 가지고 막 묶는데 쇠소리 고난이야 고난은 돈 없는 거는 다 넘어갈 수가 있어 관계를 끊어놓던지 관계를 가져가 관계를 가져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오 어머니가 아무 소리 않고 돌아가시오 자식이 아무 소리 않고 무슨 일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는 본인들을 고치려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본인이 너무 기질이 세니까 본인이 최고 염려하는 사람을 다쳐버려 이렇게 내가 너 최고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너 죽어도 괜찮으니까 넌 안 죽여 지금은 네가 가장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프네 있지 있지 어디 올 거야 저거 철부지야 지금 나이사를 못해 아다다야 아다다 저렇게 살아면 되겠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여러분 신앙의 철을 들으면 아버지가 다 인도해주면 하는 것마다 잘 돼 내가 그거에서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니까 만들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뭔 재주가 있어 재주 부리는 건 곰이야 곰처럼 고집은 세잖아 우리가 그것 좀 그렇게라면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 벌써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요 5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벌써 애가 커서 대학 갔다니까 고집이 그렇게 세다니까 질기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3년 반 3년 반 나눈 것도 황송해 그럼 눈치가 빠른 사람은 3년 반에 끝난다 인재앙으로 닥친 고난 교회에 닥친 고난 대부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니 지금은 너 먼지라며 배우스 안 배우스 언제나 이렇게 하면 그냥 어떻게 돼 말이 많아 근데 인간은 복종어지라는 믿음을 안 주세요 복종하지 않으면 복종하는 환경을 만들어 놔 자기가 저 쓸쓸한 가세에 있었면서 그렇게 소리 지를 거야 못 질러 못 질러지요 그러니까 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픔 그죠 모질다 혹독하다 모질고 혹독하고 슬프다 괴롭고 비참하고 실망하다 피엘 미왈령으로는 괴롭게 하다 능동강화평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안 울라도 안 울 수가 없어 눈물이 나는 안 나요 괜찮은 줄 알고 그러는데 눈물 날 환경이 나면 안 날 수가 없어 누가 울고 싶어서 웃는 사람 있나 봐요 처음에는 내가 울어 막 서러워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줘 다 내 잘못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대요 이것만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혹독 피엘 미왈료형이에요 괴롭게 하다 혹독하게 자극하다 학대하다 그래서 슬픈 눈물을 극심히 흐르게 하다 오세하서 12장 14자 이제 곡하고 맞춥니다 그렇죠 미스 바드 곡할지하다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 죄를 한두가지 증거시 아니니까 연계형이야 뭐라고 했거든 예 알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찌 그렇게 나는 이렇게 이 주름덩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이래가면서 저요 아버지 왜냐 입이 마귀한테 싸면 입이 싸면 육신이 고생해 정신이 약하면 환경이 고생해 그걸 왜 결정을 못해 나이가 서른 살이 넘어서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믿음대로 되라 한 번도 예수님 안 맞는 백부장은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 안 맞는 수로 분위기 한 번도 예수님 안 맞는 수가성령 다 한꺼번에 한 번의 사건을 다 치렀잖아요 평생 치룰 사건을 한 번에 치렀잖아요 날마다 만났는데 예수님하고 애인 사이가 안 된 거야 나 아직 안 되는데 사탄하고 조금 놀다가 꼴까닥 할 때 갈게요 이왕에 예수님한테 그냥 콱 들어가야 돼요 이스베르 원령은 사바드 예수 이랬습니다 가슴을 치다 니팔 영어로는 슬퍼 슬퍼함을 입다 애도를 받다 수동 단순형이라고 니팔 영어로는 슬픔을 내가 입는 거야 모질고 혹독하고 괴롭고 비참하고 그걸 다 입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잘 견디니까 여기 못 있겠다고 가는 거죠 요거를 하려면 다른 거 갖다 땜질하고 트릭을 쓰지 말라 이 말이야 지금 결단이 중요한 거지 결단은 뭐라고 했죠 미래를 보고 현재를 찍어버리는 거야 내가 여기서 결단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 똑같아 현재를 미래로 옮겨놓을 뿐이지 옮겨놨는데 다이는 먹어가지고 허리는 꼬부러져 이제는 추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 머리는 백발이 생겨 그 다음에 그래서 슬퍼하다 애통하다 슬피 울다 통곡 애곡 호곡하다 명사 조문자 전도도 12장 5절 초장 났을 때 가는 분 말이죠 그래서 뭘로 번역이다 비탄 통곡 울부지즘 애통 한탄 동사론 부르짖다 에스더 4장 3절 조그마한 여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보니까 마귀가 싹 나가잖아 나라를 생각하니까 우리 같으면 애삼촌 자기나 혼자 죽어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했어요 공무원이 이렇게 생망했을 텐데 하만한테 공손하게 했으면 진급됐을 거 아니야 이랬을 텐데 우리는 이상하게 마귀랑 살짝 연합을 해 비진리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 그게 하만이거든 그러니까 불을 짓는 게 뭐예요? 내 거 다 내놓아 버리는 거야 내 거를 다 내놓아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제 내일 죽는다는데 갖고 있어봐야 뭐겠어요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죄에 깊이 들어가면 내 죽은 목숨이나 상관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버리신 거야 가론 유다가 제자였어도 열두 살 때 친구였어도 어떻게 됐어요? 버림을 당했잖아요 두 번이나 괴로였잖아 나하고 부딪히는 자가 팔자인데 눈으로 끄멍끄멍어서 너야 너 이리도 몰라 속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뭐 그렇게면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여러분들 그게 심각하다고 심각한 건 아니야 회개가 되면 다 심각하고 회개가 되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유창하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 거를 발견하고 처방을 받았으면 이게 은혜예요 그럼 내 믿음의 나라가 넓혀지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 회복되는 이 시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